아시아경제에서 공매도 표적 1위 셀트리온 수익 마이너스 삼성중공업 수익률 가장 높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네요. 같이 한번 보시죠. 아시아경제 이선혜 기자 1년 2개월 만에 재개된 공매도의 수익률은 어땠을까? 공매도 재개 일주일이 지난 후 공매도 표적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셀트리온의 수익률은 마이너스였고 삼성중공업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셀트리온의 공매도 수익률은 마이너스 4.7%를 나타냈다. 이때 수익률은 공매도의 평균 단가와 지난 7일 종가를 표기한 결과다. 즉 지난 3일부터 7일 셀트리온을 공매도한 투자자가 아직 공매도를 청산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현재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다. 셀트리온은 공매도의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거론되는 종목 중 하나다. 이건 누가 이렇게 거론하는지 참 한심한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지난 4일 현재 공매도 전고 금액이 가장 많은 종목이기도 하다. 셀트리온의 주가는 한 주간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 최근 26만 6천 5백원으로 마감하며 공매도 재개 직전 종가보다 높은 상태다. 그런데 셀트리온의 문제는 지난 4월 한 달 내내 공매도가 시작되기 전에 30% 정도를 하락시킨 게 문제인 거죠. 공매도는 주식을 먼저 판 뒤 나중에 이를 사들여 그 차익을 누리는 투자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지난 4일 셀트리온의 경우 약 26만 주의 공매도 거래가 있었으나 공매도 잔고는 그 전날보다 3만 주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재개 첫날인 3일 6.2% 급락했던 셀트리온 주가는 이날 4.2% 반등했다. 결국 공매도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주가 하락이 지속될 만한 즉 기초여건 펀드멘터리 좋지 않은 기업이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공매도 재개 이후 실적장세가 가속화되는 배경 투자할 때 기업이 펀드멘터리 유예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공매도가 펀드멘터리 좋지 않은 기업으로 물려 주가 하락을 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셀트리온은 펀드멘터리 시총 상위 12까지 들어가는 기업 중에서 셀트리온만큼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이렇게 훌륭한 펀드멘터리 아주 좋은 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단지 공매도를 위한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물량으로 장난을 치니까 셀트리온 주가가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셀트리온의 펀드멘터리 믿고 끝까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인하면서 펀드멘터리 흔들리지 않는지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